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정읍 부동산랜드에서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에 위치해 있는 일종 주거지 밭 세필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481제곱미터 448평이며 양면 도로 8m와 소폭 6m의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면은 주변 현황 형질도입니다. 우측에 파란색 조그마한 창고가 제철 저장 창고이고 좌측에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도면은 지적도입니다. 세필지가 합병된 상태고 가운데 계획선은 6m 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이 밭은 주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누어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매가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명도해줄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창고가 연종 고철 저장 창고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토지 전체 현황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전체 면적은 1481제곱미터 평수로는 448평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근처에서도 가까운 거리며 여러 번의 보고 진입이 가난하며 대형 차량을 충분히 조차할 수 있는 진입이 원활하는 지역에 미쳐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혈안도로입니다. 차가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겠죠? 이곳은 부나라에서 절원주택 등 농산물 저장 창고 다양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인데 448평 매수를 희망했을 겸 2억 6천만원 매매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억 6천만원입니다.